태국의 칸차나부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른 나뭇잎이 잔뜩 실린 트럭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성이 트럭을 수리하고 있는 것 같죠? 그때 트럭 옆으로 한 아이가 다가옵니다. 트럭을 이리저리 살피는가 싶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갑자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아이가 도망치고 불길은 빠른 속도로 번지는데요. 나뭇잎을 몽땅 다 태워버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 이를 눈치챈 어른들이 트럭으로 달려옵니다. 트럭을 수리하던 남성은 급히 운전석에 올라타 차량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세우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굴착기 두 대를 가져와 불타는 나뭇잎을 트럭에서 빼냅니다.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에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됐는데요. 공장 주인에 따르면 트럭에 담긴 나뭇잎의 정체는 사탕수수였고 장난꾸러기 아이가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사탕수수 더미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수확한 사탕수수와 트럭 일부를 태웠고 불타는 사탕수수 더미를 내리는데 1시간 넘게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 넘게 소요된 사탕수수